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건축 가능한 토지 매매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천, 면적 1356제곱미터 약 410평 본토지는 2차선 도로 옆이며 토지 옆으로 주택이 두채가 있는 일조량이 좋은 남양의 토지입니다. 원남면 소재지까지 승용차 5분 원성읍과 충북혁신도시까지 승용차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본토지로부터 평택 용인 이천까지 1시간 거리대에 있습니다. 본토지의 단점은 도로보다 낮아서 토목공사를 해야합니다. 지하수는 관정을 파야합니다. 토지의 매매가격과 땅주인 연락처는 네이버밴드나 지파고를 이용하여 주세요.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